참배 예수님, 오늘은 2월 14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성 7일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이며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망각하는 인간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근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열둘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참 많은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함이지만 이 약함이 못된 강함으로 발휘되어 시끄럽고 어지러운 삶의 무대를 꾸미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 이상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참 안됐다 안타까워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 이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 자기 유익만을 취하다 보니 주의를 보지 않게 되고 또 그것이 편하게 되니 더 보지 않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기심만 남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를 보는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새 자기 팔이 안으로 굽듯이 철저히 이기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식 수준으로 보면 하위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매일 성당 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까지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80%를 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자기를 위해서 성당을 가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고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냥 쥐고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지나온 세월 수많은 시간 속에 보여주신 사랑의 기적을 분명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나는 것은 지금 자기들 수중에 있는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내 거라 여기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을 탓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을 합치면 빵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좁아진 문을 열고 나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빵의 기적을 만나봅시다. 한 가지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는 2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성경필사 전시회와 소품전이 열립니다. 각 본당에서도 성경필사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번에 전시회를 여는 이유는 평화계곡에서 소임하고 계신 이어파비엔 수녀님이 매일 영어로 쓰신 성경을 전시하게 되고 그의 동생인 여인동 모니카 자매님이 서의 글씨로 성경을 쓴 작품들입니다. 또한 소품전과 함께 열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누고자 하시는 성물이나 기타 물품 무엇이나 좋습니다. 택배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갖다 주시면 소품전에 내놓게 되고 그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여집니다. 그럼 주소 불러드리겠습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330 평화계곡 김연이 마리아 수녀 010-9808-3210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